눈 운동기구 안구 운동과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마사지부터 혼자서는 하기 힘든 홍채, 수정채, 모양채근 등의 눈 안의 근육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영암훈련, 원근교대응시훈련, 초점훈련까지 눈에 필요한 모든 운동을 4세, 5세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누구나 손쉽게 하실 수 있도록 개발한 제품으로 단 5분의 시력의 변화와 시력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눈 운동기구예요 열심히 사용하여 안경의 도수를 낮추거나 안경을 벗은 고객들도 많고 실제로 아이존 눈 운동기구로 체육학적 임상을 진행하여 시력이 좋아진 결과를 국립대학교 교수님께서 논문으로도 발표하셨고 여러 국가의 국제발명대회에서 금상과 대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지요 현재 한국 내에서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구매가 가능하며 안경점과 한의원, 시력훈련센터 등을 통해서 구매하실 수 있으며 초, 중, 고등학교의 컴퓨터실로도 공급되고 있어요 고객에게 눈 관리의 제품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내 가족의 눈 관리를 위해서도 아이존의 눈 운동기구와 함께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눈이 나쁜 일반 소비자들에게 눈도 운동을 하면 좋아질 수 있다고 알리며 판매도 하지만 좋은 사업적 파트너가 되어 서로 윈윈하여 제품을 현지 시장에서 판매하실 디스트리뷰터를 찾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